2019년 시작을 골든디스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데뷔할 때에 들어오게 생생한데요. 고통도 많고 고통도 많았지만 고통에 새롭고 설련던 시간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시작하고 이 시각을 잘 모르는 기분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저희는 신인상 아이들 아이들 축하드립니다.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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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이 됐는데 2019년 새해 쇼부터 이렇게 저희의 기쁨을 안겨주신 네버랜드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항상 일해주시는 효성 사무자님, 신현아 대표님 그리고 용엄 부사장님 저희 Q19분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탭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리얼리지도 못하거든요 그 앨범과 리얼리지로 이 받은 기쁨만큼 더 행복을 즐기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쁨! 네 아이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어집시다 두 팀은 모두 데뷔 앨범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골든디슨에 영광을 안하는데요 네 아이들은 멤버 소연씨가 낳은 데뷔곡 나타타로 실시간이 음악과 통일까지 더버지면서 특협신의 행보를 일어나는거죠? 네 소민씨 역시 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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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반에서만 한 솔로에 봤던 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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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대단한게 네 그리고 오늘 모든 디스트를 위해 특별히 다른 방송에서 한 번 더 보여주셨던 특별한 노래를 아 진짜요? 네 네 일단 아이들에게서부터 보시죠 가공인izi 음암! 음암! 음암!